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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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정말 여기 올 때는 정말 얻기 싫어가지고요 남편이 진짜 밀어냈어요 제가 나름대로 참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바르게 잘 산다는 말을 너무너무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안되고 제가 이렇게 소화가 잘 안되가지고 너무 힘든 생활을 거의 한 4, 5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아 남편이 가라니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이제 등등 빌려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아 그런게 아니고 정말 저는 생각도 못한게 저는 여기 속도 안좋았지만 여기 아랫배가 항상 차고웠어요 근데 하루하고 이틀 하루 되니까 근데 여기 배가 차고는 너는 어떨까 하고 소리됐더니 배가 따뜻한거에요 아 이것구나 제가 하나 채용을 하니까 딱 붙잡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무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또 밤마다 강의가 여러 번 유튜브로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고 많이 또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직접 여기 와서 목사님의 그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정말 시작과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딱 더 이렇게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하고 나니까 아 모든 치료는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저기 결정되는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론 제 나름 시간 맞춰 먹는다고 그리고 네가 먹어야 할 것들을 먹는다고 했지만 그건 너무 얕은 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또 음식 할 때 음식 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름나름 묻고 또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막 계속 체크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고 그것들이 앞으로 집에 가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음식을 헤맹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하진 정말 지금 너무나 속이 편안하고 집에서 소화가 안 돼서 거의 이식을 했었거든요 몇 개월을 근데 여기 와서 이 프로그램대로 하루에 세 끼를 다 먹는데도 너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몸도 이렇게 반응이 딱딱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디톡스하고 1.5kg가 빠졌어요 근데 1주일을 딱 지나고 보니까 2.4kg로 딱 몸무게가 오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이 붙을 수 있구나 너무 거기에 감사했거든요 언제나 마른 거에 대한 저는 몰랐는데 자꾸 주위에서 말랐다고 말랐다고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기서 딱 1주일 지내면서 2.4kg가 딱 오르니까 나도 이렇게만 하면 몸무게가 참 자동적으로 오르겠구나 너무나 그게 참 제가 오른 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낸 2주일이 너무 꿈만 같았고요 너무 또 지금도 계속 더 하고 싶지만 여기도 너무 좋은 집도 일상도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희망 잊지 마시고요 너무나 감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주어진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